안녕하세요. 2016년 미스 섹시백의 이름처럼 최고의 바디를 잘하기 위해서 나온 닭옴지라고 합니다. 현재 미스 섹시백 홈페이지에서 입주 투표하고 있고요. 지금 9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다리를 다쳐서 잡기자랑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이용한 톤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노래는 오늘의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 미스 섹시에게 화제의 인물 신청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여러분들 제 입문이 무려 유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산에서 섹시함이 뭔지 제가 똑같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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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